자, 모의고사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번지점프할 때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기 때문에 점점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속력이 변하지 않아 틀렸고 사람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항상 아래쪽으로 일정하다. B는 맞고요. 질량이 다르면 MG니까 질량이 2배가 되면 MG도 2배. 질량에 비례하죠. 그래서 질량이 달라지면 중력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답은 B만 맞다.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거다. 가가 방출 스펙트럼이고요. 저온의 혼합기체의 빛을 통과시키면 흡수를 하겠죠. 저온이니까. 이게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기업번 맞고 저온의 혼합기체의 이게 이제 X인데요. X에 있는 라인이 여기 없죠. 그럼 X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야 되고요. 백열등은 모든 파장을 포함하겠죠. 그래서 검은선에 해당하는 파장도 모두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ㄱ만 맞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신소재. 어떤 특정 온도 이하가 되면 전기저항이 0이 되죠. 온도가 T1일 때 전기저항이 0이다. 그럼 T0보다 작아야겠죠. 요구가 하니까 0에서 T0 사이입니다. T0보다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기업번 틀렸고 열이 발생하지 않는 전선을 만들 수 있다. 저항이 0이면 I제곱 R만큼 에너지를 손실시키면서 열을 발생하게 될 텐데 저항이 0이니까 전선에서 열을 발생하지 않고요. MRI에서는 전류가 강하게 흘러야지 강한 자기장을 만들 텐데 저항이 없을수록 강한 전류가 흐르기가 쉬우니까 MRI에서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 디귿번 맞습니다. 답은 ㄴ, ㄷ. 비대던지가 식물에서 광합성으로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건 뭐 상식이죠. 광합성이고 태양에서 질량의 일부가 결손되면서 에너지로 변환된다. 호흡이 아니라 광합성이고요. 호흡은 세포들이 하는 거죠. 동물들이 하는 거고 광합성, 질량 맞고요. 태양에너지는 우리 몸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의 근원이다. 그렇죠? 태양빛이 들어오니까 광합성을 해서 식물이 에너지를 합성하고 그 합성된 에너지, 열매 같은 거, 고구마, 감자 이런 거 그런 거 동물이 섭취하고 그래서 모든 생명활동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에너지가 에너지 근원이다. 맞습니다. 속력이 일정한가? 네. 등속직선운동은 속력이 일정한데 아무런 힘이 작용을 안 하면 그 빠르게 그대로 유지될 테니까 등속직선운동, 그 다음에 힘이 있으면 방향이 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속력이 일정하지 않다. 그럼 속력이 바뀌는 거예요. 운동 방향이 일정하면 속력이 점점점점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운동을 할 거고 운동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은 휘어지는 운동을 하겠죠. 그런데 속력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등속원운동은 될 수가 없습니다. 등속원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건데 빠르기가 일정한 건데 빠르기가 일정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등속이 있을 수 없어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인가? 맞죠? 알자 힘이 0이면 그 속도 그대로 운동하고 알자 힘이 0이 아니면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하겠죠. 이게 등속원운동이겠죠. 니은 B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의 수직이라면 방향이 바뀌었을 거기 때문에 수직이 아니라 나란한 방향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만 맞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핵발전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죠. 핵이 붕괴되면서 질량결손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원자로에서는 핵에너지가 열애되는 지도로 변환되고 너무 뜨거워진 것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를 확보하기 위해 보통 바다 근처에 설치를 합니다. 조력발전은 밀물과 썰물 때의 해수면 높이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시키는 거죠. 높이차가 작으면 발전이 어렵겠죠. 높이차가 큰 곳에서 발전을 일으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니은번 자원고갈에 염려가 없죠.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니까 자원고갈에 염려가 없고요. 파력발전은 파도에 의한 건데 파도는 어떤 날은 많이 치고 어떤 날은 적게 치고 하지만 조력발전은 똑같이 밀물 썰물이 주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답은 니은 디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